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시행했던 수능 영어 영역 36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해 연습 11강 8번 문제를 순서 문제로 바꿔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볼게요. 자 연구자들이죠. 자 연구자들인데 인사이클로지까지 묶어 볼게요. 일단 주어는 복수였네요. 자 연구자들인데 어떤 연구자들이냐면 인사이클로지 심리학이라는 뜻이죠. 심리학 연구자들은 팔로우가 다시 동사 복수로 썼어요. 복수. 자 팔로우한다. 동사 따른다. 자 암호를 더 사이언티픽 메서드를까지 묶어주시고 이거 목적어죠. 형용사. 자 얘는 사이언티픽 과학적. 자 목적으로는 메서드. 목적어. 자 방법을 따른다. 자 투폴폼하기 위해서 뜨시겠죠. 여기서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퍼폼폼은 수행하기 위하여. 자 스터디스는 약간 연구자들이니까 연구라고 할게요.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 대선 앞에 나오는 스터디스 대신에 쓰였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고 주격으로 쓰였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자 복수 형태죠. 그래서 이 연구들은 동사도 헬프에 S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복수 형태. 복수. 자 그럼 도와요. 자 그 다음 이 자리는 투생약 정도로 봐주시고요. 투생약. 자 투 익스플레인 다시 동사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이 자리에. 더 도와주는데요. 동사원형. 익스플레인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아까 다시 보시면은 얘가 연구자들은 아마도 동사. 조동사. 동사원형. 동사원형. 프레딕트예요. 자 예측해요. 자 예측하는데 자 휴먼 비헤이비어를 다시 여기서도 어 목적으로 휴먼 비헤이비어까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들을 목적으로 잡아놓을게요. 목적어. 행동들을 예측한다. 자 그 다음 디스 여기서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면 좋아. 디스를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자 심리학이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는 전체 사실. 여기서 자 그러면 사이클로지가 과학적인 방법을 수행하는 요거를 잡아주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동사. 자 멋이 모르면 비교급 강조죠. 한번 적어놓을까요. 멋이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저 챌린징 하다. 자 챌린징에 대해서는 도전하다 뜻이 아니고 행용사입니다. 행용사 뜻으로 챌린지는 대부분 우리가 할드의 뜻으로 써요. 자 여기서 할드로 잡아놓았고요. 어렵다. 자 우리가 쉬운 구에 도전하면 안 되겠죠 맞죠. 챌린징은 어려운 힘든 행용사고요. 분사구조로 썼네요. 분사구조에서는 현재 분사로 썼어요. 현재 분사. 또 잘 안들어가네요. 현재 앱이 들어가 있네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현재 분사. 일단 능동의 뜻으로. 능동. 그래서 능동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 원형. 아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름을 위해서 태스크만 써야 되겠죠. 임무이다. 자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임무이다는 사실상 보호로 쓴 거예요. 이 자리가. 자 그래서 앞에 챌린징이라는 형용사와 현재 분사가 뒤에 나오는 이 임무의 본연의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가 능동의 뜻을 잡아요. 분사에서는. 자 훨씬 더 어려운 임무인데. 자 땐 뭐보다. 자 스터딩 하는 것보다. 스터딩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테스크라는 명사 여기 있죠. 자 이 명사와 스터딩은 동명사를 지금 두 개를 명사와 명사를 지금 비교하는 구조니까 명사 형태 들어갔어요. 명사.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명사인데 동명사라고까지 표시해 놓을게요. 동명사. 자 한번 뭐보다. 스터딩을 여기서 연구하는 것보다죠. 이 임무가 연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명사 표시해 놓고요. 안 헷갈리게. 명사. 명사. 명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를 VS도 적고 가야겠다. 보기 좋게. 와 이런 좀 잘 깜깜해 보이죠. 그 다음 연구하는데 스네일즈를. 그 다음 웨이브스를 둘 다 S 형태로 썼어요. 스네일즈는 이게 달팽이죠. 달팽이들이나 혹은 사운드 웨이브스를. 그래서 스네일즈 앤 사운드 웨이브스까지 일단 줄은 꺼놓고 소리의 파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소리의 파장이 나오고. 그래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반적 과학 연구보다 힘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 문제는 제가 순서를 같이 풀면서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필기가 밀려갔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Open Requires Compromises 까지. 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심리학에서의 뭐냐면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Open은 지금 중간에 부사가 찌그레기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 우리 빈도 부사. BD조디일합에 Require이란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단수로 잡았고요. 그 다음 Require는 요구하다 뜻이죠. 그래서 요구하다의 단수로 다시 요구하는데 Compromise에서 빈칸 내키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promise란 단어 타협하다 뜻이죠. 어느 정도 물러선다. 타협을 요구한다. 자 Search as는 예를 들어서 전체사격으로 Like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Testing. 그래서 전체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다시 들어가요. 이 자리가 ING가. 지금 명사 형태가 계속 나열될 것 같은 건데. 자 동명사를 일단 표시하고. 동명사. 테스트하는데 behavior 행동을. 자 With in. 자 Laboratory에서. 자 그래서 With in이란 전체사 여기 나왔죠. 전체사. 전체사. 자 그래서 어디 안이란 뜻이죠. 뭐 안. 자 안이란 말은 여기서 제약적이에요. 제한적. 제한적 사실을 뭐예요. 자 레이벌러토리 안에서만 하면 시담실 내에서만. 자 레덜덴 뭐 보다 하면 내추럴 세팅 보다는. 자 그러면은 내추럴 세팅. 여기까지 또 묶어주시고요. 자 레덜덴은 그냥 대대로 잡으면 돼요. 자 자연적인. 세팅은 여기서 무대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환경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환경들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ing 들어갔죠. 자 그 다음 ing.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자 ask A2B 구조로 썼네요. 자 하면 실제 지금 잠깐만요. 동명사로 썼나? 분사로 썼나 볼게요. 여기서는 search as 부터 다같이 계속 걸리고 있네요. 여기서는 search as 부터 계속 갈게요. 자 search as 동명사 여기를 1번으로 잡아놓고요. 1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동명사로 가고요. 동명사 얘를 2번으로 잡아놓을게요. 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예를 들어서 2번으로 갑니다. 자 한번 asking. 요청하는데 those readily available. 자 그래서 those가 여기서는 아 목적으로 잡고요. 자 일반 주어예요. those people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those 일단 안쓸게요. 일단 뒤에를 더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those readily available. 기꺼이라는 뜻이죠. 기꺼이 어 이렇게 해서 오타놨네. 자세가 좀 부안정해서 자 기꺼이 자 available 사용 가능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삽입 조회에서 search as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꺼이 사용하는 가능한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introduction 소개죠. 도입 소개인데 자 to 어디에냐면 psychology 심리학의 소개를 자 to 어디에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 것을 자 이렇게 사용 가능한 것이 여기서는 또 다시 ask 이티비 이렇게 써 볼게요. 자 ask 그 a가 누구? 사람들에게 to participate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참여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왔고요. 동사 원형 자 여기서는 업법상 구조로는 목적격 부업 목적격 부업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ask 아까 목적어인 those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가 기꺼이 참여 가능한 사람들에게 아 또 지금 또 필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people 적어놓을게요. 자 기꺼이 사용 가능한 예를 들어서 심리학 소개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참여해달라고 꼭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레덜덴 뭐보다? 자 컬렉팅 하는 것보다 자 레덜덴도 여기서 동명사 똑같이 들어갔어요. 동명사 자 동명사인데 컬렉팅 하기보다는 수집하기보다는 자 데이터를 자 프롬 도구로부터 자 프롬어 트루 크로스 섹션 오브 퍼플레이션 요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루 크로스 섹션 하면 단면이라는 뜻이에요. 단면 절단면이라는 뜻이에요. 단면 단면은 소수라고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영어랑 중국 한국어랑 같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 괄호는 아까 여기서 시작한 게 서치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과학적인 심리학의 연구는 종종 요구에요. 타협을 타협이란 말이에요. 위드 인이 의어적에 같이 갔죠. 아까 내가 제한적이라고 했었겠죠. 타협이란 말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는데 행동을 실험실 내에서만 자 예를 들면 자연환경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자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요청해야 돼요. 자 도우즈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readily available 요고 또 헷갈릴까봐 누구랑 같이 가냐면 얘가 자 내추럴 세팅이에요. 그냥 밖에 나갈 사람들 요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심리학 학생들에게 뭐 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수가 심리학되는 학생에게 설문지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자 레달린 컬렉팅 데이터 크로스 섹션 소수라고 해놓으면 안되겠다 그래서는 맞죠. 그냥 단면으로 해놓을게요. 단면인데 크로스 섹션 오브 더 파플레이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더 파플레이션 요것만 줄 것 같고 얘들로 자연적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요청하기보다는 심리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해주니까 그렇죠. 심리학은 슬먼저소화 좀 해주세요. 한번 꺼져 그러죠. 자 그 다음 잇 종종 그것은 자 오픈 빈도고서 중간에 삽입자리구요. 자 요구하는데 동사 자 그래 요구죠 요구 요구하는데 그레이 클레블리스를 전체까지 이렇게 묶어서 커다란 영리함 이란 뜻이에요. 목적으로 목적어 영리함을 요구한다. 투 컨시브 오브 메이저스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암연에서 컨시브는 상상하다다 임신하듯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하기 위하여 자 뭐를 오브 메이저스를 묶어주시고요 자 메이저스는 여기서 S가 붙으면 측정하다 뜻이 아니고 수단들 이란 뜻이 되요. 자 그래서 대시 또 앞에 나오는 수단들 대신에 쓴 관계대명사 추격으로 썼습니다. 어떤 수단들이냐면 관계대명사 추격 이면서 복수 형태죠. 그래서 동사 이 자리에 탭인2가 복수동사로 들어가야 돼요. 복수 탭인2 문을 두드리라 뜻이요. 문을 두드리는데 왓 축축축 다시 왓부터 여기서 또 중요하죠. 선행사판 관계대명사 왓이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인2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 그래서 어수는 지금 의주동에 가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전치사의 목적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간제비문문이 주어 무언가 사람들이 동사 생각하는 거에 대하여 진행형 자 그러면 위드하우 뭐뭐 없이죠. 위드하우 자 얼터링하는 거 없이 바꾸다 뜻이죠. 바꾸는 것 없이 그들의 생각을 빈칸 넣기 위드하우 얼터링 요자리도 좀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드하우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없이 그 다음은 동격의 보호에요. 컴마가 자 이렇게 생각을 바뀌는 게 콜드 과거분사죠. 뭐뭐라고 불려지다에 과거분사 수동 자 뭐라고 불려지냐면 리액티비티 반응성이라고 불려지는 반응성 반응 반응성 반응성 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 반응성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잠깐 심리학에서의 과학적 방법을 전체로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분화하게 드라그를 했어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똑같은 의미에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 볼게요. simply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까지 자 simply는 중간에 삽입절이고요. 단순히 자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까지 전체가 묶여요. 그래서 knowing ing 이 부분이 동명사로 주어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명사 주어 자 knowing 이 자리에는 대생약 됐죠. 대생약 종속절로 주어 자 그들이 동사 are being watched 는 진행형 수동태로 썼죠. 그래서 being pp 뭐뭐 되어지는 중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단 진행형에 수동은 여기다 걸어야 되겠죠. 수동 수동을 여기다 걸어놓고요. 관찰되어진다는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동사는 동사 조동사로 썼으니까 단수목소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메이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발시킨다.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여기서도 다시 they are being observed 이 부분이랑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아까 reactivity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관찰되어지는 게 alter한단 말이죠. 자 alter한다는 말이 여기서 뒤에 다시 나오는 그 다음은 behave differently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찰되어진 걸 아니까 다르게 바꾼다 해서 altering 이 부분이랑 같이 가고 있죠. 자 아마도 유발시키는데 사람들을 고문으로 봤을 땐 다시 cause A to B A가 B하도록 유발시킨다는 구조 뒤에 동사 원형에 behave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people은 다시 목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사람들이 자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면서 뒤에는 동사 원형 원형에 들어가서 behave 행동하도록 하는데 행동 적어놓고요. 자 differently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behave 시켜주다시 다르게 행동하도록 자 search as 아 또 나왔어 search as 몇 개째 세 개째인 것 같아 맞죠? 이거 바꾸려면 귀찮은데 이거 자 예를 들어서 more politely 이것도 빈칸 내리기 사람들은 누군가 카메라 들이대면 음 안녕하시용 이지러워 한단 말이죠. 욕하면 안 되죠. 자 그럼 더 공손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사람들은 주어 아마도 동사 줄 거예요. 저 동사는 다시 동사 원형 원형을 가지고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주는데 다시 여기서 answers가 목적으로 가고 있고요. 답을 주게 될 것이요. 답도 쪄어 놓을까? 답을 자 그 다음 that 여기는 목적격 갖춰 생각인 게 자 그들이 주어 they feel that they are 잠시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쓰기 보다는 안 헷갈리기를 요렇게 묶어 놓을게요. 그래서 that they feel 까지 묶어 놓을게요. 음 여기서 목적어가 없죠. 다시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answers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에요. 목적격으로 사람들이 느끼는데 여기서 목적어가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해서 feel is으로 잡아 놓을게요. 사람들과 dm이라고 해놓고 생략된 게 지금 여기서 단순지 복순지 약간 애매하지만 dm으로 잡아 놓을게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자 그리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수로 앞으로 요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서는 앞으로 나갔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표시도 해놓을게요. 관계대명사 네이 망했스 또 용어로 안 바꿔 놨습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시고요. 사실상 they feel 무식이 뒤에 dm이 생각했다고 봐주시고요. 실제 주어는 자 may give answers that they feel are 아 여기도 R이 왜 들어갔지 자 요거 굉장히 더럽게 써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와 여기서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내가 지금 분노해왔고 헷갈렸어요. they feel they feel they feel they feel like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거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ey feel 생각했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they feel 또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대시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대시 여기서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려나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그들은 답을 줘요. 자 이 답이 주격 관계대명사 복수로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 동사가 R 복수로 들어간 거예요. 단수 복수로 들어갔다. 단수 넣고 잘 가다가 복수 자 그래서 R 이 자리가 지금 복수용으로 R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이 답들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그들이 느끼기에는 중간에 삽입절인데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각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 감정 들을 느끼다의 댐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으로 나갔지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거고요. 주격은 생략할 수 없으니까 살려놓고 아 그리고 이거 얘는 좀 문법적인 표현이기 보다는 약간 좀 스포클랭기지 말로 하는 시 언어예요. 자 이러한 답들은 더 소시얼리 사회적으로 시회적으로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고요. 형용사 사회적으로 디자이러블하다 형용사란다 사회적으로 부사죠. 사회적으로 부사 부사 바람직하다 형용사 들어갔어요. 형용사 바람직한데 자 그다음 비교급으로 모울된 구조를 쓰고 있죠. 와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자 then their true feeling 그들의 진정한 느낌보다 여기서도 빈칸 느낌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대답을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울된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의미가 unnatural 뜻이죠. not real 해 놓을게요. not real answers 이렇게 answr 이죠. not real answers 라고 여기서 약간 의혹을 해 놓겠습니다. 진정한 답이 아니고 보여주기 쉽게 답을 준다.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접속사항을 일단 표시 한번 해보고요. 그러나 for all these difficulties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for psychology for는 여기서 전부 다 about의 뜻으로 썼다고 봐주시면 돼요. about의 뜻으로 잡아주시고요. 모든 일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복수고요. 어려움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these difficulties 찾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these difficulties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행동을 관찰되고 있을 때 다르게 한다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주는데 이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더 socially desirable한 답을 준다는 이러한 어려움이죠.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을 these difficulties 두 가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하나를 차라리 빈칸을 해놓는 게 좋았을 거를 빈칸을 안해놨네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업이 약간 좀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5배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하여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사이클로지 심리학에 대하여 대하여라고 4로 썼지만 버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생각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버퍼는 보통 without 버퍼 이쁜하실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비록 뭐뭐하지만 뜻으로 의역해주시고요. 여기서 더 페이오프는 이게 주어죠. 페이오프가 크다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보상이 보상인데 오브 사이언티픽 메소드까지 실제 주어는 보상이 단수로 지급했고요. 보상이 단수 동사 잡아주시고요. 과학적인 수단의 보상은 Is that 접속사로 썼네요. 접속사 더 파인딩스 가 다시 주어로 갔고요. 주어 공사 빈칸은 리플리커블 리플리카 복사하다는 뜻이죠. 리플리커블은 반복 가능하다로 의역하면 돼요. 여기서는 반복 가능하다 형용사로 형용사 반복 가능하다 우려먹을 수 있다 한번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There is 즉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접속사 격으로 쓰였다고 봐주시면 돼요. There is 나왔다면 결론 내린다는 얘기에요. 즉 즉 과정법이 중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과정법이 간만에 나왔으니까 표시 한번 해놓을게요. 만약에 만약에 너가 run 동사 the same study run은 여기선 달리다 뜻이 아니고 run study의 구조로 이렇게 썼고요. the same은 중간에 삽입절로 썼다고 봐주시면 돼요. 너가 같은 시험을 운영할 때 다시 다시 following the 분사 구조로 썼네요. 분사 구조로 실제 주어 다시 써놓으면 너였어요. 아까 주어는 너가 following 하면서 능동의 뜻으로 쓰고 있죠. 현재 분사 능동으로 또 썼고요. 현재 분사 얘는 또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어. 아유 유까지 날아가면 안 되지. 아이고 유 자 너가 following 하면서 분사 구조 현재 분사 자 가끔씩 오타가 나요. 능동 자 능동까지 어휴 능동 들어간 것 같더니 안 들어갔어. 능동 자 너가 따르면서 자 the same procedure 그래서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the same the same 이에요. 아까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우려먹는다는 느낌이니까 자 똑같은 연구를 할 때 똑같은 procedure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를 우려먹기 전법으로 자 같은 과정을 자 그걸 너가 따르면서 너는 주어 will be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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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자 be 될 것인데 수거는 be very 가 중간에 삽입절로 썼고요. be likely to 구조에 very likely to로 갔어요. 그 다음 뒤에는 동사 원형 갖고 오면 요 구조고요. be likely to는 뭐 뭐 할 것 같다 라는 경향을 나타내죠. tender2랑 비슷하게 쓰이죠. 그 다음 be likely to는 동사 원형 여기서 to가 may의 뜻으로 쓰인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 원형 get 얻을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또 더 쌤 들어가죠.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 더 쌤을 쓰죠. 자 같은 결과들을 얻을 것 같다. 시작은 힘들었으나 결과는 우려먹기로 좋다. 이거죠. 심리학 연구에서 과학적 도입 방법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은 결실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주제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문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고요. 자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가 주제문이 있었나요? 자 주제문은 여기로 잡으면 돼요. 맨 마지막에 음 but 이하 있죠. but 이하 부분이 전체를 주제로 잡는게 여기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후딱 해석해서 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or 심리학에 자 더 페이오프 보상인데 과학적 수단의 보상이란 것은 발견이고 이 발견들이 반복 가능해요. 즉 만약 너가 같은 연구를 다시 따르게 된다면 똑같은 절차로 과정으로 너는 더 얻을 것 같은데 같은 결과들 이미 셋업 됐으니까 이 셋업 시스템 내에서 같이 계속 써먹을 수 있다. 라고 전체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36번 문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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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